1. 사랑이 빛을 때 그해 2월 마지막 교수회에 안빈의 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생리학으로는 의학박사의 학위를 얻게 되고 심리학으로 문학박사의 학위를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생리학의 생전교수도 안빈의 논문을 보고 또 학회에서 한 안빈의 설명과 실험을 본 뒤에는 대단히 안빈을 칭찬하여 안빈의 연구가 생리학의 한 신교원을 짓는 것이라고까지 격찬하였다. 실로 학위 논문이 3개월 이내에 통과한다는 것은 기록적이었다. 심리학의 심야 교수가 처음부터 안빈의 후원자인 것은 이미 말한 바 이현이와 병리학의 아파 교수도 심야 교수만 못지않게 안빈의 학설을 지지하였다. 이래하여서 안빈의 논문은 급속도적으로 통과된 것이었다. 학회에서 발표한 안빈의 학설과 실험의 결과가 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킨 것은 더할 것도 없거니와 문제가 통속적 흥미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통하여 일반의 센세이션도 근래에 드문 것이었다. 서울서 발항대는 신문에도 안빈의 연구를 도와준 배우의 두 여성이라 하여 안빈의 부인 천옥남과 간호부 석순옥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이 났다. 더구나 석순옥이가 고등교육을 받고 중등교원까지 다니던 미인이요 재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신문기자들은 여러가지 로맨스를 꾸며놓았다. 의사로서의 안빈의 성공은 예전 문사이던 때의 생활까지도 더욱 빛을 내는 것처럼 신문들은 여러 날을 두고 안빈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였다.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은 안빈의 아내 천옥남과 석순옥의 애인으로 자처하는 허영이었다. 허영은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안빈의 병원을 찾았다. 의학사 안빈이라는 문패가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었다. 허영은 안빈에게 특별히 응접실에서 만나기를 청하여 단도직입으로 나는 허영이하여 석순옥은 내 애인입니다. 이렇게 큰소리로 선언하였다. 안빈은 이 심상치 아니한 말법에 깜짝 놀랐으나 태연하게 정면으로 허영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건대 안박사께서 내 애인 석순옥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이 났으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그런 말씀을 대답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신문기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서도 안빈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석순옥이가 선생을 삼아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때에야 안빈은 낯의 웃음을 띄우면서 글쎄 그것이 다 허영씨께서 내게 물으실 말씀도 아니고 또 내가 허영씨에게 대답할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허영씨 말씀이 석순옥씨가 애인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애인과 애인끼리의 관계를 나같은 제삼자에게 물으시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허영은 말이 막혀버렸다.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안선생! 하고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한다. 안선생! 그러면 석순옥씨와 나와 혼인을 하게 해주세요. 나는 안선생의 인격을 믿습니다. 결코 안선생은 나같은 후배 애인을 뺏으시거나 하실 양반이 아닌 것을 믿어요. 석순옥씨와 나와 혼인을 하도록 해주시면 일생을 안선생을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씀이 못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두 분이 서로 애인이시라는데 내가 그새 설 필요도 없고요. 또 혼인을 허락하고 아니하는 것은 석순옥씨 존친속되시는 이들이 하실 일이지 내 병원에 와 있는 간호부라고 내가 혼인을 해라 말라 할 처지가 못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할 말씀이 아니지만 허영씨께서 모처럼 나를 찾아주셨으니 말씀입니다마는 허영씨께서 석순옥씨와 혼인할 마음이 계시면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석순옥씨한테 허락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석순옥씨 존친속을 찾아보시는 것이 옳겠지요. 나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인지 나는 허영씨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빈의 말을 듣고 허영은 처음에 가지고 왔던 분개한 듯 하던 기운도 다 사라지고 무엇에 낙심한 사람 모양으로 풀이 죽어버렸다. 잠시 두 사람 간에는 말이 없었다. 안빈은 문득 4월에 순옥이가 월미도서 가져왔다는 A1, A2라는 혈액을 생각하고 A1이라는 혈액 중에 치소와 연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허영의 고민에 쌓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 응접실 문을 두드르는 소리가 났다. 누구요? 하는 안빈의 말에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순옥이었다. 선생님, 환자 와서 기다리십니다. 하고 나서 허영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옥은 깜짝 놀라는 모양으로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움찔하였다. 순옥이가 어원이 벙벙하여 섰을 때 허영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어 걸음 순옥이 앞으로 와서 서면서 순옥씨! 하고 웃는 나츠로 불렀다. 순옥은 대답이었다. 아, 제가 지금 선생님 뵙고 혼인 중매를 서 주십사고 청을 했어요. 네? 어디 혼처가 나셨습니까? 하고 순옥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혼처가 나다니요. 석순옥씨 하고 말씀이에요. 네? 석순옥이란 여자가 또 어디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지금 이 방에 내 앞에 서 계신 석순옥씨 말씀이에요. 따로 석순옥이가 천사람이 있기로 만사람이 있기로 허영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시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석순옥이는 허선생님과 혼인한다는 말씀을 꿈에도 한 일은 없습니다. 월미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니와 그때 여쭌 말씀을 허선생님께서 잊어버리셨다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분명히 여쭙겠어요. 이번 일랑은 다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순옥은 허영씨와 혼인할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는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옥의 말은 맵고 쌀쌀하였다. 허영의 얼굴은 처음에는 빨갛게 되었다가 곧 창박하게 변하였다. 허영의 뺨과 입술이 격련을 일으킨 것 같이 실룩거리더니 눈에 약간 살기가 떠오른다. 저는 바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순옥이가 돌아서 나가려는 것을 수...수...순옥씨! 하고 허영은 순옥이 앞을 막아서며 순옥씨! 그러면 월미도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셨나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순옥씨가 내게 하신 일 말씀이요. 순옥은 허영의 이 말에 피가 끓어오는 듯 붕괴함을 깨달았다. 무엇을 잊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옥씨가 내게 안기셨죠? 그것을 잊어버리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 분명히 제가 허선생님께 안겨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허선생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저는 허선생님께 다신랑은 저를 생각도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편지도 마시라고 말씀 여쭈었죠. 그때 허선생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우셨죠. 허선생은 여자의 몸만 안으시면 만족하시니 저보다 더 젊고 더 살찐 여자를 고르셔서 혼인하시라고 말씀했죠. 그랬으니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잊어버린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허영이란 이의 존재예요. 순옥이가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 안비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곧 일어나 나가고도 싶었으나 두 사람을 여기 두고 나가는 것은 두 사람에게 대하여 다 불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순옥의 말 마디마디가 힘있게 날카롭게 날아올 때 그렇게 부드러운 순옥의 속에 그렇게 따뜻한 순옥의 마음에 어디 저렇게 날카로운 칼날들과 얼음 조각들이 감추어 있었던가 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셨든지 내 품에 안기셨던 사실은 소멸할 수 없는 것이 아니하여? 허영은 남성의 의신을 보존할 양으로 있는 힘을 다 쓰는 모양이다. 그래도 전신에 살과 칼을 맞은 허영의 마음이 비틀거리는 것은 감출 수가 없었다. 순옥의 눈에 차고 날카로운 빛이 번개같이 한 번 지나가더니 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길가에 쓰러진 강시가 다 된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 덮어주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덮어주었던 내 옷을 증거로 내게 대드는 양을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깊이 뉘우칩니다. 하는 말을 던지고는 순옥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가버렸다. 다 끊기다 남은 허영의 생명의 마지막 한 가닥이 순옥이가 던지는 칼날에 아주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 시체를 처치하는 것이 안빈의 임무임을 깨달을 때 안빈은 괴로웠다. 안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실신한 듯이 서 있는 허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허영 씨, 과거의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는 나는 모릅니다마는 오늘 광경으로 보건대 허영 씨는 단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류의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허영 씨, 연애가 인생의 전체는 아니니까 연애 말고도 인생에는 수없이 크고 높은 임무가 많으니까 과의 낚심 마세요. 환자가 와서 기다린다니 나도 오래 모시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허영도 모자를 들고 안빈보다 앞서서 걸어나가며 안 박사, 나는 신문에서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갑니다. 하고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그날 온종일 순옥은 일이 손에 붙지 아니하였다.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허영이가 다녀간 일이 끝없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안빈의 앞에서 연출한 일막극은 안빈의 눈에 자기의 값을 말 못되게 떨어뜨린 것 같이 생각되어서 순옥은 안빈의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웠다. 하필 이날 따라 순옥이가 진찰실 당번이어서 온종일 안빈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순옥은 몇 번이나 안빈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정신없이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안빈이가 책망을 하거나 낯빛을 변하는 것도 아니건만 그러니까 순옥은 더 미안하고 더 부끄러웠다. 그날 일이 다 끝난 뒤에 순옥은 안빈에게 사죄하기로 결심하고 열기 어려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뭘? 매양 잘못하는 일이 많지만은 오늘 선생님 앞에서 그런 주태를 보여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무엇이라고 여쭐 바를 모르겠습니다. 음, 허영씨 일? 네. 그이가 제가 학생 때부터 그렇게 편지질을 하고 기숙사로 찾아오고 또 제 오빠한테도 여러 소리를 해서 편지질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온 뒤에도 자꾸 편지질을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전화를 걸고 찾아오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난 4월에 올미도로 오라고 했었죠. 단념하라는 말도 할 겸 또 기회가 있으면 혈액 채취도 할 겸 올미도서 하루 만났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제가 철이 없어서 제깐에는 잘한다는 것이 이 꼴이 되었어요. 괜히 제가 와서 선생님께 폐만 끼쳐드리고 나중에는 선생님 명예까지 손상해드리고 저는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말고 병원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나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면서도요. 하고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정작 나가리라 하고 맘을 먹으면 나가지지를 아니합니다. 선생님 곁을 떠나서는 살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선생님께 걱정을 드릴 줄 알면서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물어 울음을 삼킨다. 안비는 눈을 감고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순옥이 인과라는 말 들었어? 하고 순옥을 바라본다. 인과요? 응, 인과. 인과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지. 오늘날 과학에서 인과들이라고 하는 인과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와 결국은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제일 근본되는 법칙이란 말이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인과라는 거야. 헌데 사람들은 자연계에는 인과일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에는 인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많아. 그렇지만 그것이야 물론 그릇된 생각이지. 사람과 자연계와 다를 것이 아니어든 모두 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인과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번뇌가 생기는 게야. 우리가 만일 생각으로나 말로나 또는 몸으로나 모든 일을 하나 했거든 말이야.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뒤집어서 말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당하거든. 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싫은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당하게 한 원인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지 폐지하면 제가 심은 것을 제가 거둔다는 말인데 이 인과율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인생관의 근거가 되는 거야. 순옥은 안빈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나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안빈을 바라본다. 안빈은 웃으며 어때? 순옥이도 인과 믿소? 네, 믿습니다. 하고 순옥은 무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썩내는 것이 낱낱이 혈액에 나타나던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야 순옥이가 허영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것도 과거에 지어낸 어떤 원인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 또 허영씨 편으로 봐서 허영씨가 순옥이 때문에 기러워하는 것도 허영씨가 과거에 지은 어떤 원인의 결과일 것이고 안 그래? 순옥은 대답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란 남의 일에는 인과를 승인하면서도 제 일에는 제가 당하는 것을 제가 당연히 받을 인과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받는 우연 즉, 행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인과율이 지배하는 이 우주 간에 행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우연이란 것은 인과와는 반대니까 털어끗만한 우연 하나라도 통과되는 날이면 이 우주는 부서지고 말 것이어든 사람이 제 일에 관해서 인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욕이란 말이야. 제가 잘못한 과보는 받기 싫고 현재 잘못한 과보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것을 불교말로 치라고 부르지 어르석을 짓자. 인과의 법칙을 깨뜨리고서 좋은 것은 다 제가 가지겠다. 좋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안 갖겠다. 이것을 탐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바라는 좋은 것이 오지 않거나 안 바라는 좋지 아니한 것이 굳이 오거나 할 때 화를 내고 앙탈을 내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탐과 진과 치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 삼독의 근원이 인과를 무시하는 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치를 깨트리고 인과의 도리를 똑바로 본다고 하면 불평이 있을 까닭이 없고 원망이 있을 까닭이 없지. 그렇지 않겠나? 복을 받거나 화를 받거나 결국은 제가 당연히 받을 값을 받는 것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느님은 무엇일까? 하느님이란 인과응보를 추호 차착 없이 공평하게 시행하시는 주제자야. 도무지 속일 수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는 정확한 기록자시고 심판자시거든.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 제가 당하는 일을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썩내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악의인을 더 쌓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일을 좋은 일이거나 굳은 일이거나 원하는 일이거나 원치 아니하는 일이거나 다 묵은 빛을 감는 셈치고 순순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는 제 과거와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참회적 비판을 사정없이 가해서 보다 나은 미래의 인을 짓는 것이야. 알아들었어? 네. 그럼 내 말을 옳게 생각하오? 네. 옳게 생각하는 것이고 옳게 느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옳고 옳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서 아주 제 것이 돼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아는 데 세 가지가 있소. 다들 안다는 것이 첫째의 그치구들 말아요. 둘째 계단까지 가는 사람도 드물고 셋째 계단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기실은 아는 것이 첫째 계단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행이 되어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네. 그렇게 생각해요. 허영씨 문제도 그렇다고 보시오. 순옥이가 허영씨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없는 거요. 그렇습니다. 순옥이 전생 내생이라는 것을 믿소? 내생이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전생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음 성경에는 전생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일이 있으면 어저께도 있는 것이지 전생이라는 것이 아니 믿어지면 어저께나 작년만 믿어도 좋지 금생에 순옥이란 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실이고 보면 그 순옥이가 생기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소? 이만한 몸을 가지고 이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만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이만한 기쁨과 이만한 슬픔을 보게 된 금생의 순옥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전생이라고 믿소 그렇지 아니하면 인과의 줄이 끊어지니까 그렇지 않아? 네 그러고 보면 순옥이란 사람이 금생에 있는 것도 한 생명의 끝없는 사슬의 한 매듭이 아닐까 그러므로 순옥은 생김 생김과 맘씨와 성명은 여러 가지로 같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어서도 수없이 낳고 죽었고 미래에도 수없이 낳고 죽고 또 낳고는 죽고 또 낳고 이렇게 끝없는 매듭을 지어갈 것이라고 나는 믿소 안빈이라 하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생의 순옥은 전생의 결과인 동시에 내 생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순옥의 일생에 허영이란 사람이 나선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믿소 다시 말하면 순옥과 허영이란 두 사람의 전생으로부터 오는 은원관계를 금생의 청산에 버리지 아니하면 내생까지도 또 끌고 갈 것이란 말이오 한 번 떨어진 은원의 씨는 몇 천만 생을 지나더라도 열매를 맺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소 네 선생님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석가세존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의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은 이 은원의 씨 때문이라고 하셨소 혹 누굴 사랑하였다 하면 그것은 은이 되고 또 누굴 미워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원이 되어서 이런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업 때문에 우리에게 난다고 하는 것 즉 생에 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셨소 그래서 그래서 전생에 은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원수들과 한데 모이도록 태어나서 그들에게 보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무지 은과 원의 업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중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인연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사의 인연을 영영 끊어버리는 것은 불교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업이 없이 이 지급뿐 아니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 중생들을 건지려고 일부러 자유로 중생의 몸을 쓰고 나오는 이를 불교말로 보살 이라고 부르지 이 보살 이라는 존재를 제하고는 우리 중생들은 다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아니할 수 없어서 태어난 것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는 청산해야 할 과거의 업을 청산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 위에다가 겹겹으로 새 더 지어붙인단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소 내가 순옥이에게 대해서 허영씨 사건을 이리해라 저리해라 말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말한 인과의 원리에 비추어서 총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오 그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대하면 싫고 생각만 해도 싫은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꼭 혼인을 하란 말은 아니요 아까 그이가 왔을 때 순옥이 하는 말에 성난 기운이 있어서 새로운 악업을 짓는 듯 싶으니 말이요 그 사람이 하도 무리한 말을 해서 저도 발끈 송이 났습니다 글쎄 내 말도 그것이요 순옥이가 아까 허영씨에게 하던 말이 얼른 생각하면 말로는 대단히 잘 되었어 웅변이라고 할만하지 경우에 틀린 말도 없었고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라고 하겠지만은 다시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말이요 그 옳은 듯한 속에 큰 잘못이 있단 말이요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알겠어 제가 불만해서 모두 잘못이죠 아니 그렇게 한 말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잘못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잘못보다도 잘했다고 하는 말에 있는 잘못이 더욱 크고 무서운 것이란 말이야 아까 한 말로 보더라도 허영씨가 한 말은 누가 들어도 경우 없는 말이지 무지한 말이고 그렇지만은 그 말은 마치 빗나간 화살 모양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은 순옥의 말은 경우가 바른 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한마디가 모두 허영씨의 가슴에 박혀서 아픔을 주고 피를 흘렸단 말이야 이를테면 허영씨는 함부로 팔다리를 휘둘렀지만 순옥이 몸에는 핥힌 자국 하나도 안 나고 순옥이 말은 비단 헝겁으로 싼 것 같았지만 허영씨를 만신창의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요긴한데야 바른 말 하느라는 것이 악업을 짓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거든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순옥이 말을 듣고 돌아간 허영이란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가 제 잘못을 생각해서 이것이 다 제가 받을 당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야 문제가 없지만은 어디 사람이 그렇게 현명한가 다들 나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당한 아픈 것만을 생각하거든 지금 허영씨도 순옥이 말해서 받은 상처가 아프고 쓰릴 테지 그 아프고 쓰린 것을 몇갑절 해서 순옥에게 돌려보내고 싶을 테지 이러해서 세상에 악의 씨와 원수의 씨가 끊어질 줄을 모르고 눈사람 모양으로 굴러갈수록 더욱 커진단 말이야 그런 줄 아시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분해서 그러지 분한 걸 참을 때 악의 씨가 죽어버리는 것이야 분해서 그랬노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정당한 핑계같이 되어 있지만은 분해서 한 일의 결과가 몇 갑절 더 보태어서 당자 얘기로 돌아올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핑계 될 것은 있나 결국 어리석은 게지 성경에 참하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것이라든지 불교에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다 결과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가르치신 성현의 성현의 말씀이라든 그러면 제가 아까 허영 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하고 안비는 빙글에 웃는다 순옥도 안 웃을 수 없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친절하게 인사나 하고 나왔더면 좋았겠지 이것이 상책일 것이고 중책으로 말하면 저 편에서 혼자 청할 때 저 같은 것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하시는 말씀에 응할 마음이 없으니 미안합니다 이쯤 말하는 것이겠지 제가 취한 것이 가장 하책이었어요 순옥이로는 제 하책이지 그보다 하책도 있습니까 그야 얼마든지 있지 이 녀석 저 녀석 할 수도 있고 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주둥이를 어찌한다거나 경을 친다거나 또는 지어박는다거나 여자로서 그런 반응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테지 이 말에 순옥은 참을 수 없는 듯이 두 손으로 입을 싸고 고개를 돌리고 한참이나 웃는다 왜 웃어 제가 한 것이 꼭 그거야요 그것이라니 이 녀석 저 녀석하고 주둥이를 어찌하고 주리떼를 앵기고 지어박고 욕설을 하고요 제가 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했소 그러면 오늘 순옥이가 허영씨를 때리니만큼 얻어맞더라도 그 때에는 또 성을 안이 낼 테지 제가 얻어맞아요? 그럼 얻어맞지 않아? 주먹으로 맞지 않으면 말로라도 얻어맞을 것이고 말로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얻어맞을 테지 천사가 돌아서면 사탄이 되는 것과 같이 제일 무서운 원수는 마음 돌아선 애인이니까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에 잠겨있다가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엇을? 글쎄 이 일 말씀이에요 허영씨 일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저편에서 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세상에다 중상을 하면 어찌합니까? 가만히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예방할 도리는 없겠습니까? 순옥이가 허쉬하고 혼인을 한다면 예방이 되겠지 그렇게는 말고요 혼인이야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혼인을 합니까? 세상에 어디 그리 좋은 사람이 있나 사람이란 대개 다 그렇고 그렇지 순옥이 맘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다기로서니 그 사람과 짝이 되자면 순옥이가 또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야? 이 말이 순옥에게는 퍽 듣기 거북한 말이었다 제 자존심을 일부러 분지르려는 말 같기도 들리고 건방지다는 조롱같이도 들렸다 그러나 그것이 안빈의 말이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 순옥은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안빈은 자기의 말이 순옥의 마음에 일으키는 반응을 순옥이 눈과 얼굴을 통하여 엿보았다 선생님 선생님 순옥에서 부르지도 순옥이 순옥이가 먼저 나설 것은 없어 원체의 사람의 처세법이 누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것은 의롭지도 못하고 이롭지도 못한 것이여든 장자이 말에도 감히 감히 후응이라고 했어 그게 부르기 전에는 나서지 말라는 말이야 이번 일이 그렇지 않아 가만히 있는 허영씨를 순옥이가 월미도로 불러내서 비율을 건드려 놓은 것이여든 순옥이야 잘 하느라고 한 것이지 또 저 편을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 편에서 청하기 전에 해주는 일은 저 편의 뜻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오 비켜 말하면 사람이 가려운 곳을 가리키면서 긁어 달라고 청할 때 그 자리를 긁어주면 실수 없이 그 사람의 뜻을 만족시킬 수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가려우려고 하니 긁어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할 뿐더러 도리어 아픈 자리를 건드려서 썽이 나게 핥는지 모를 것 아니야 이것이 감히 호응이란 말이야 부르기 전에는 나서지 말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아 네 알았습니다 시계가 6시를 친다 아이 선생님 댁에 가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여쭈어서 그날 저녁되었다 삼청동 안빈의 집에는 배은희라는 여자손님이 와있었다 그는 천옥남의 여학교적 동창으로 그 아버지는 목사였으나 자기는 예수교 대반대라고 떠들기를 좋아하던 여자로 별로 옥남을 찾아오는 일이 없던 그가 불쑥 옥남이 옥남이 있어 하고 안중문에 들어설 할 때에는 옥남은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아 이거 누구야 은희야 하고 손님의 손을 붙들어 대청으로 끌어올리는 옥남도 갑자기 이십년 전이나 옛날의 처녀 시절에 돌아온 듯이 마음이 들떠다 주객 두 사람은 허물없이 아무렇게나 펄썩 주저앉아서 이야기의 문이 터졌다 옥남이 옥남이 말랐어 어쩌면 저렇게도 말랐어 이쁘기는 그저 이쁘면서 이쁜건 다 뭐야 옆에 내가 나이 사십이면 한갑 진갑 다 지냈지 내야 밤낮 알아서 이모양이고 난 이제 며칠 더 못살아요 숭혜라 왜 그런 소리래 병나면 다 죽나 병나면 죽잖고 병 안난 사람도 죽는데 병나고 안 죽어 그런데 은이야말로 도무지 안 늙으니 웬일이야 십년은 젊어 보여 흠 안 늙어 이 손을 봐요 손등이 글쎄 이렇게 나무 껍데기처럼 되는구먼 어디 옥남이 손 좀 봐 내 손 봐야 이렇지 뼈다귀에 껍질 덮어놓은 것 아니야 노라키는 왜 이렇게 돌해 은이는 옥남이 손을 제 손바닥 위에 놓고 정답게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그래도 옥남이 손은 보들보들해 손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야 귀격이라는데 하고 깜짝 놀란 듯이 옥남에 손을 놓고 바로 앉으면서 아이참 내 정신 좀 봐 대문 안에 들어서는 길로 축하를 하자던 노릇이 깜빡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딴 수다 만들어 놓았으니 하고 두 손을 땅에 짚고 절하는 모양을 하면서 의학박사 문학박사 안빈 부인 축하합니다 하고 고개를 들었다 망할 것 그게 무슨 숙물이야 마침 협의와 윤희가 정의 삼수변의 고요정 한자 퍽도 어려운 글자일세 그게 무슨 자야 그게 물 고요하다는 글자겠지 낸들 아나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걸 저 아버지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까 고요한 것이 좋게 하지 부산한 것이 무예준가 내야말로 일생을 부산하게 지내니까 고요한 게 이제 무척 그리워 남편이라는 게 부산하지 아니한가 우리 집은 애들까지 부산해 아이고 그 부산한 생각을 하면 골치가 짖근짖근 아파요 이 말의 옥남은 은희의 연애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재혼도 해본 곡절 많은 생활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것을 자기의 극히 단순한 생활과 비교해본다 옥남은 자기의 단순한 일생이 이렇게 보면 적막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깨끗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긍과 만족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은희가 세상에 여러가지 소문을 뿌리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옥남은 첫사랑 첫남편을 지키고 아무 소문 없이 사시평생을 살아온 것이었다 신혼시대에 남편과 가난한 생활을 할 때 남편이 오래 앓는 동안에 병구안을 할 때나 남편이 다시 학교에 들어가 의학공부를 할 때나 그는 재봉틀을 돌려 어려운 생활을 보태어 오면서도 불평한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남편을 위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생도 옥남에게는 다 낙이 되었다 마다들 마다들 한의가 죽은 때에 크게 정신적 타격을 아니 받음이 아니었으나 주심이나 도로 찾으심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 옥남이었다 3, 4년 전부터 몸이 약하기 시작하여져서 금년철 잡아서는 부쩍 쇠약하여져서 날마다 한나절은 누워서 지낼 지경이었지만 옥남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념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는 자기가 만일 죽으면 저것들이 어찌 되나 하는 어미로서의 걱정이 아니 생김도 아니요 그러할 때에는 걷잡을 새 없이 눈물이 고여 오르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래도 옥남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이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니여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애를 태우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남편 안빈에게 대해서는 그를 남편으로 삼는 자기의 행복을 가장 크게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편은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높은 인격자로 믿고 자기는 그 남편의 아내 되기에는 힘이 부족한 자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옥남이가 보기에 안빈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높은 것이 있다고 믿겨졌다 안빈이가 연구에 골똘한다든가 병원에 마음을 쓴다든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자기로는 알 수 없는 딴 세상에 사는 때가 있는 듯한 것이 아내로서 섭섭하지 아니함도 아니었다 남편이 자기만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욕심을 옥남도 아니 가짐이 아니었으나 그것들은 다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고 저를 책망함으로 눌러버렸다 옥남은 은희가 찾아온 것을 일변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변으로는 경계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것은 은희라는 사람은 그 고혹적인 인생관과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힘이 있는 것이었다 그의 유물론적이요 향락주의적인 임논은 현실적이라는 강력한 색채를 가지고 남의 이상주의적인 신앙과 신념을 동요시키는 힘이 있었다 예전 안빈이가 오래 앓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에 든 남자하고 슬쩍슬쩍 좀 놀아요 청춘이 한번 가면 다시 와 이러한 소리로 옥남을 유혹한 일조차 있었다 남편 몰래 좀 그러면 어때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사내들은 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못 그럴 건 뭐해람 다 늙어빠진 뒤에야 인생이 무슨 재미야 이러한 소리도 하였다 에그머니나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옥남은 은희의 말을 책망하였지만은 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은 후에는 때때로 유혹의 달콤한 소리가 마음을 간지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하려노 하고 옥남은 일변 호기심도 없지 아니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근데 옥남이 왜 그렇게 말라 은희는 다시 화두를 옥남의 신상으로 돌린다 밤낮 알아서 그렇다니까 은희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옥남을 말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내가 다 알아 그렇잖아도 오늘 그 말을 할 양으로 내가 왔어 하고 마침내 옥남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본복적의 작업에 착수한다 오 이제 시작이로구나 하고 옥남은 빙글에 웃으며 은희가 무얼 다 안단 말이야 하고 맞장단을 올린다 옥남의 속을 말이야 옥남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를 말이야 내가 무슨 속이 상해 나는 참말 속상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저 몸이 아파서 그렇지 밤낮 몸이 아프니깐 세상이 신선하게 하지 하지만 속상하는 일은 없어 그렇게 잡아떼면 누가 속 내가 다 아는걸 은희 무얼 말이야 무얼 말야는 무얼 무얼 말이야 옆편 내 속상하는 일이 한가지 밖에 더 있어 뭐 남편이 딴 계집 눈 걸어두는 게 속상하는 일이지 뭐야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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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속이 상해 저도 영감 몰래 곧잘 그런 짓을 한다면서 난 그렇더라도 저편은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 어든 또 말이야 나 같은 건 저도 헌 인간이 있으니까 허기야 속이 상할 염치도 없지 정말 영감한테 대들다가도 뒤가 꿀리거든 하지만 옥남이야 나와 다르지 않아 그야말로 수천여로 첫사랑으로 첫 남편으로 시집을 와서 사시평생에 남편의 병권 공부 치닭거리 하느라고 좋은 청춘 다 보내고 사내라고는 다른 사내 소매자락 한 번 못 스치고 말이야 바로 옥남이 같이 얌전한 아내가 어디 있어 옛날 같으면 열려 정문감이라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그지없고 불쌍하긴 그럼 불쌍하지 않고 사시평생에 인생 낙이라고는 도무지 못 보다가 인제 능마이나 좀 낙을 볼 만하게 되니까 영감님이 노란하시고 자기가 박사가 된 것이 뉴덕이라고 그러기에 사내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글쎄 안선생이 그럴 줄을 누가 알았어 천하 사람이 다 그래도 안선생만은 안 그래야 옳거든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어디 용남이를 예사 아내와 같이 생각할게야 그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나 같으면 벌써 내버리고 열 번은 달아났을게야 원체 내일 안 남인데 정 있고 의리 있어야 되지 정도 의리도 다 없어진 다음이야 남이지 뭐야 남보담도 더하지 원수지 원수야 안 그래 그런데 은희는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해 아니 노란하는 건 다 뭐예요 옳남의 눈에는 칼날이 선다 이건 모르나 봐 뭘 모른다고 그래 아니 안 박사가 석순옥이하고 그렇고 그런 줄은 세상이 다 아는 게 아니야 석순옥이하고 그렇고 그런 건 다 뭐야 아니 이건 아주 밤중일세 신문도 못 보나 아주 세상에 짜 한데 괜한 소리들이야 남이 말 좋게 하는 사람 어디 있나 다들 발만 보아도 무엇까지 보았다고 옹남은 자신 있는 듯이 농쳐버린다 아니 이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 석순옥이가 어떤 계집애인 줄 알고 낯바닥에 이쁘장한 것을 믿고 무슨 무슨 학교 시대부터 연애 잘하기로 유명한 계집애야 글쎄 생각만 해봐요 고등여학교 선생까지 내놓고 무엇하러 안박사 병원에 간호부로 들어오는 거야 그것만 봐도 벌써 알 거 아니야 말이야 옹남이가 순맥이 되어서 3년 동안이나 속아 살았지 애초에 안박사가 석순옥이를 간호부로 끌어들인 것이 벌써 다 그렇고 그렇고 한 속내가 있는 것 아니겠어 참말 옹남이는 밤중일세 흠흠 하고 옹남은 웃으면서 아이 은희도 순옥이를 간호부로 채용한 것이 내가 한 것이지 안박사가 했나 왜 안박사는 석순옥이를 안 쓴다고 간호부감이 아니라고 그러셨다 그가 그런 것을 내가 우겨서 쓴 것인데 무슨 소리를 다 해 아이 정말 하는 말에 은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얼굴에 비웃는 웃음을 띄우며 흠 그게 사내들의 수단이라나 제가 좋아하는 계집애 험구를 하는 것이 사내들의 수단이라든 아 어디 그 여자 쓰겠드냐 그 얼굴인들 그거 어디 쓰겠드냐고 사내들이 이런 소리를 하거든 벌써 그 여자에게 마음이 쏠린 줄만 알아요 내가 모르라고 옹남이는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영감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 아니야 안은 은희 말과는 반대야 어떻게 석순옥이가 온다고 할 때 말이야 아내 말이 무엇이라고 하니 들어보아요 석순옥이가 너무 얼굴이 어여쁘고 또 너무 인텔 여성이 되어서 못쓰겠다고 그래 내가 그랬지 왜 석순옥이를 곁에 두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대답 보아요 글쎄 만일 그렇게 되면 어찌 하느냐고 그러니까 에여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부쩍 우겼지 어디 당신 석순옥이를 곁에 두고 한번 인격을 실험해보라고 그러다가 사랑이 생기면 사랑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내가 부쩍 우겨서 석순옥이를 병원에 두게 된 것인데 괜히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옹남은 다시 유쾌한 듯이 또 자신 있는 듯이 웃는다 은희는 눈을 크게 뜨고 옹남의 말을 듣고 있었다 왜 그런 거 하면 옹남의 말은 보통 인정과는 달라서 참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또 돌이켜 생각하면 옹남이가 그렇게 할만도 한 여자였다 그러나 은희는 자기의 소신을 버리고 그대로 항복하기는 싫었다 옹남의 눈에 남편과 석순옥에게 대한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글쎄 그때 그렇기로니 그동안 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둘의 새의 사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암 박사와 석순옥 사이에 사랑이 생긴 증거가 분명히 있는걸 무슨 증거? 몰라 왜? 뭐? 아니 저 석순옥이가 말이야 본래 약혼한 남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왜 저 시인 허영이 말이야 허영이? 그래서? 굳게굳게 약혼 거정하고 월미도인가 어디서 하름과 이틀인가 같이 자기까지 했대 그래? 그런데 유세와서는 그래서가 뭐야? 그래서가 뭐야? 왜? 아이참 이 못난아 석순옥이가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라는 게 누군데 누군지 알아? 그것이 암 박사란 말이지? 암 박사란 말이지 다 뭐야? 배짱 너 어쩌면 그렇게 누그러졌어? 왜? 왜라니? 그래도 옥남이는 괜찮은 거야? 이 말에 옥남은 웃는다 모두 은희가 잘못 알았어 뭘? 모두 다 우선 안빈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말이고 또 순옥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말이야 첫째 안빈이란 사람은 누구를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야요 만일 아니 석순옥에게 애정이 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벌써 내게 말했을 거야 그보다도 하고 옥남의 말이 끝이 나기도 전에 은희는 깔깔 웃고 옥남의 무릎을 탁 치면서 예 이 못난아 제 계집 보고 의논해 가며 오입하는 사내가 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어? 바로 살인 강도한 것은 제 계집한테 통정할지 몰라도 그래 딴 계집 보아 댕기는 사내가 제 계집한테 아씨 소인 이러이러한 계집하고 좋아오니 그리 아쉬없어서 하고 원정 드리고 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이게 어린애야? 천치 바보야 하고 이제야 자기가 잃었던 승리를 회복한 듯이 유쾌하게 웃어댄다 옥남은 그래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 아니 천하 사람이 다 그런데도 안마는 안 그래 아니 다른 계집하고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 설사 그런 광경을 내 눈으로 보았더라도 나는 내 눈을 의심할지언정 아니 그런 부정한 일을 하리라고는 안 믿어 또 설사 어떤 여자와 같이 어디를 갔다든지 그보다 더하게 여러 날을 한 방에서 한 자리에서 잔일이 있다 치더라도 말이야 나는 아니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마음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테야 남편을 못 믿고 어떻게 살아? 못 믿을 바이면 은이 말맞다 나 차라리 달아나고 말지 또 말이야 아내까지 남편을 안 믿어준다면 그 남편된 사람은 어느 천지에 발을 붙이느냐 말이야 안 그래? 그야 아니 순옥일한테 다소 애정이야 가질 테지 순옥일 아내가 또 남의 사랑을 끌만도 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석순옥일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3년 동안이나 두고 보지 않았어 석순옥일 내가 보기에는 무척 얌전하고 순진한 애예요 집에도 가끔 오지 와서는 제 집처럼 방을 다 치우고 걸레질을 다 치우고 나도 아주 순옥일하고 정이 들었어 이제는 어린 동생이나 딸 같은데 내게도 그러니 암박사한테는 더할 거 아니야 제가 오래 두고 사모하는이고 또 이성이고 하니깐 더할 테지 그야 옳지 그래도 옥남이는 순옥이가 암박사를 사모하는 줄 아는구먼 노상 바보는 아닌데 그야 순옥이가 암박사를 사모하지 사모하길래 고등여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간호부 시험을 치러가지고 병원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석순옥이가 간호부된 것이야 안 선생 곁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지 옳지 그런 줄까지 아는구먼 그럼 몰라 그래 그런 소리는 옥남이 보고 제가 해 순옥이가 그런 소리야 물어보지 않기로 모를까 그래 그런 줄 알고도 석순옥이를 그냥 둔단 말이야 왜 그럼 어떡하고 내 어쩌지 왜 왜라니 제 남편을 사모하는 계집인 줄 알면서 그것을 남편의 곁에 있게 해 왜 그게 어때 내 남편을 사모하는 여자가 내 남편을 도와주고 우애주는 게 무엇이 나뻐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건데 그것이 고마울 법이지 미울 것이 무엇이냔 말이야 아니 옥남이 그것이 다 정말이야 정말 아니고 에이 거짓말 왜 거짓말이야 그렇기로 딴 여자가 그도 나보다도 젊은 여자가 제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그래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샘이 안 난단 말이야 천하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 원 무슨 소린지 아니 난 은희 속을 모르겠어 무엇을 몰라 그럼 다른 여자들이 다 내 남편을 미워해야 좋겠나 그도 만일 내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부부관계 같은 것을 맺어서 무엇 한다면 나도 가만 안 있지 이혼이라도 하지 한 남편 한 아내가 하느님의 뜻이니깐 하지만 내 남편을 남편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테면 석순옥이 모양으로 말이야 원 무엇을 존경해서든지 원 그를 존경해서든지 인격을 존경해서든지 말이야 남편으로 삼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선생으로든지 또 혹 직위로든지 삼아한다는 것이면 아내 된 내가 내 남편의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지 싫어할 것이 무엇이야 안 그래? 난 안 그래 내 남편을 삼아한다는 계집이 있다면 나는 쫓아가서 야단이라도 날테야 만일 순옥이 같은 게 내 남편 곁에 있어 그러면 나는 하루도 못 뺏겨 당장에 가서 내 인연! 하고 멱살을 축혀들고 칼부름이라도 하고야 말테야 그래 그걸 보고 견뎌? 그러니까 은희는 안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야 또 순옥이란 애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게고 그야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하지만 안빈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순옥이도 그런 계집애는 아니고 이제 두고 보아요 이제 내 말을 생각하고 후회할 날이 있을 테니 그럼 은희는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긴 오늘로 순옥이를 병원에서 내가 쫓아버리지 다시는 발길도 못하게 하고 흠흠흠 뭐가 흥흥냐 자기네끼리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어 쫓는다고 떨어질 거야? 더하면 더하지 아이 옥남이는 당체 말 못할 사람이야 바보야 하하하하 웃긴 왜 웃어? 아니 은희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웃읍지 않아? 그래 잘 웃어 왜 노했어? 노하긴 평양감사라도 제가 마다면 할 수 없지 옥남이가 씨앗을 하나 아니라 백 하나를 보기로니 무슨 상관이야? 글쎄 은희 속은 내가 알아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속는가 봐서 은희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지만 내가 모를까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남편이 만일 나를 속이는 일이 있다면 나는 당장에 죽어버리고 말테야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말아요 나는 안빈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몰라도 한 가지만은 잘 알아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결코 속이지 않고 부정한 일 아니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천하가 다 뭐라고 해도 나는 꼭 믿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된 아내란 말이야 은희는 마침내 옥남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좀 불쾌한 낯으로 가버렸다 옥남은 은희를 보내고는 자리에 들어놓았다 은희 때문에 과히 흥분이 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몸을 상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은희가 간 뒤에도 옥남의 흥분은 용이 가라앉지를 아니하였다 옥남은 마치 큰 싸움이나 하고 난 것 같이 사지가 떨리고 신경도 떨렸다 자기 남편에게 대한 은희의 공격에 대하여 옥남은 용감히 응전한 것을 스스로 만족히 여긴다 그래서 은희가 쏘는 독한 화살이 한 개도 남편의 몸에 맞지 아니하도록 막아낸 것이 마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 이긴 것만치 기뻤다 안 될 말이지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내 남편의 명예에 대해서 칼을 던지는 자가 있으면 그 칼을 내 몸에 받고 활을 쏘는 자가 있으면 그 살을 내 가슴에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옥남은 빙글에 웃는다 오늘도 은희가 쏜 독한 살이 남편의 몸에 안이 박히기를 위하여 옥남의 가슴에 받은 살이 한두 대만은 아니었다 옥남은 그 남편에게로 날아가는 살을 손에 몸에 가슴에 함부로 맞은 것이었다 용감하게 은희를 대하여서는 웃기까지 한 옥남도 은희를 보내고 나니 아팠다 은희가 있을 때에도 안이 아픈 것은 아니었으나 마치 용사가 전투 중에는 아픈 것을 잊는 모양으로 그때는 아픈 것을 잊고 있었다 과연 옥남은 남편 안빈을 믿는다 안빈이가 결코 자기를 속이거나 부정한 일을 아니할 줄을 믿는다 또 순옥이라는 여자의 순결도 믿는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은희의 말을 들으면 옥남은 안이 아프지 못하였다 왜 그런지 모르게 무엇인지 모르게 아팠다 은희의 말과 같이 남편의 가슴속에 순옥에 양자가 귀엽게 사랑스럽게 뗄 수 없이 깊이 깊이 박혔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싫었다 슬펐다 그러나 옥남은 질투의 감정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면 역시 지나간 3년 동안 순옥에게 대한 질투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흘러 내려온 것도 같았다 안빈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안빈은 아내의 얼굴이 해슥하고 눈이 핥딱한 것을 보고 왜 오늘 몸이 아팠소 하고 아내의 손을 잡아보았다 손은 싸늘하였다 다시 이마를 만져보았다 괜찮아요 은희가 왔다 갔어 그래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하고 옥남은 머리카락을 거두어 올리고 매무실을 고치며 순이 어멈 선생님 오셨어 상 드려 하는 소리에 뒷곁에서 토끼하고 놀란 협의와 윤희가 아버지 하고 뛰어들어온다 안빈은 메어 달리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고 나서 정이는 자나 하고 아내의 얼굴을 본다 어멈이 업었어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소 하고 안빈은 앙상하게 여인 아내의 옆모양을 바라보고 한숨을 쉰다 혼자 어느 요양원에 보내어 안정한 생활을 하게 해야 할 텐데 하고 안빈은 또 한 번 한숨을 쉰다 자기가 남편이면서 또 의사면서 앓는 아내의 병을 떼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약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좋다는 약과 좋다는 주사는 다 하여 보았다 그래도 아내의 병은 조금씩 조금씩 더하여 갈 뿐이었다 여름 동안 좀 빤 하다가는 겨울부터 이른 봄에 걸쳐서 자주 감기가 드는 경로를 통하여 해마다 해마다 몸은 세약할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다 떼어놓고 혼자 어느 요양원으로 가라는 말은 안빈의 입으로서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른 의사의 진찰을 청하여서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옥남은 언제나 아무러면 천년만년 삽니까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죠 하는 대답으로 의사의 권고를 일축해버렸다 옥남은 죽는 날까지 힘 미치는 대로 남편을 위하여 할 만한 일을 하다가 하느님께로 부르시는 날 네 갑니다 하고 나서면 그만이라고 믿고 있었다 저녁이 끝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옥남은 안빈을 보고 나 어디 피서를 좀 갈까봐요 하고 정막하게 웃었다 안빈은 이것이 정향을 권할 수 있는 혹이라고 생각하였다 요양원에 좀 가있다 오구려 후짐이라고 아주 여름에 시원한 높은 벌판에 지은 요양원이 있소 병원이 아니야 호텔 모양으로 차려놓은 데야 요양원은 싫어요 옥남은 머리를 살레살레 흔든다 옥남은 남편의 앞에서는 마치 이십 간넘은 신혼한 아내와 같이 웃고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오 저 나간옥겐 말이지요 그래 싫어요 난 원산이나 송전이나 한 달 가있다 올테야 그럼 한 달 가있어 보구려 그래도 할 속은 좋지 않소 더우면 바닷물에 가만히 들어앉았지요 그럼 아이들은 두고 가시오 이 말에 옥남은 눈을 크게 뜨면서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내 병이 없는다면 몰라도 담도 아니 나오는데 설마 옮을라고요 아니 옮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야 마음을 써서 대우 아이들 두고 가면 더 마음을 쓰지요 괜찮아요 순이 어머문은 아이들을 잘 보아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앞에 보여야 정향이 되어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야 정향이지요 안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럼 나 내일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내일? 이번에는 옥남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 내일은 안 돼 왜요? 가 있을 때를 마련하고야 가지 하고 안비는 잠깐 무엇을 생각하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이밤차로 내려가서 있을 때를 마련해놓고 전보를 짓게 전보 받는 대로 오구려 병원은 어떡하시고? 석군도로 한 일주일 보아달라지 봄에 학회에 갈 때 모양으로 석군이란 순옥의 오빠 석영옥이었다 그는 북간도 제중원에 치직하였다가 학위 준비로 K대학 내과에 와 있는 사람이었다 안비니가 학회에 갈 때마다 석군에게 부탁하고 간 것이었다 밤차로 가시면 곤하지 않으시오? 뭘? 그럼 준비해야지 벌써 10시야 남편을 떠나보내고 옥남은 울었다 남편이 그처럼 자기를 의해주는 것이 느꺼웠던 것이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얼마나 고단했으랴 하면 모기장 속에서 편히 잠자기가 미하는 듯 하였다 지금 남편은 동둔의 골짜기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철원 벌판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어린 것들의 배를 이불로 가려주면서 어느새 울기 시작한 벌레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오후에 안비 누르로부터 옥남에게 전보가 왔다 집 얻었다 밤차로 오너라 차표는 순옥에게 부탁하였다 약 잊지 말아라 남편 이러한 뜻이었다 저녁에는 순옥이가 차표와 침대권을 사가지고 와서 짐을 쌌다 약과 주사기를 넣은 조그만 가방도 있었다 순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싸너라고 왔다갔다 하며 몸을 움직이는 양을 옥남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있었다 은희가 하던 말을 생각한 것이다 순옥은 옥남과 마찬가지로 수척한 편이었다 마치 될 수 있는 대로 살을 절약하여 이루어진 몸과 같았다 이것이 순옥에게 청소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몸이 모두 조화가 잘 되어서 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석이 빈대가 없었다 날씬하게 편목도 약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몸을 놀리는 것이 마치 무용으로 연단한 것과 같이 리듬이 있었다 순옥이 몸매는 이쁘기도 해 하는 옥남의 말은 결코 듣기 좋도록 하는 인삿말은 아니었다 아예 사모님도 하고 순옥은 짐을 싸다 말고 팔로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옥남을 보고 웃었다 정말야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오늘은 짐을 묶느라고 여러 가지로 몸을 놀리는 양을 보니까 참 순옥이 몸이 잘도 생겼어 얼굴도 어느 모로 보든지 예쁘고 순옥은 짐을 다 묶고 나서 부채질을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신 것 없으셔요? 하고 짐을 휘 둘러본다 누나도 가 순옥이 누나도 가 응? 하고 협의가 순옥의 손에 메어 달리면 누나도 가 하고 윤희도 순옥의 딴손에 메어 달린다 전연 계집애도 누나라고 그러니? 언니라고 그러지 옥남이가 웃는다 참 순옥이도 갔으면 좋겠어 옥남은 은희의 말과 순옥과를 비교해 본다 그럴 때마다 옥남은 그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심코 순옥을 대하지 못하는 자기가 심히 비열하게 생각되었다 입원 환자가 몇 분이나 돼? 옥남은 이렇게 화제를 돌린다 여덟 분이하여 만 원입니다 중증 환자는 없나? 그 심장병 알르니하고 그리고는 저 문시하고요 그 다음엔 폐렴 알른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열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별로 중한인 없습니다 아 참 순옥이 오빠도 오신대? 네 벌써 왔어요 어떻게 공부에 바쁘신 일을 저렇게 번번이 여쭈어서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셔요 오라비도 임상 실습이 되니깐 좋아하는데요 그래? 눈물이 커진다 되셨나? 웬걸요? 이제 1년밖에 안 된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지? 네 제가 열다섯 살 적에 어머니는? 어머니는 집에 계셔요 평양? 네 며느님 데리시고? 네 제 동생이 또 둘이나 있어요 또 조카들도 있고요 다 학교에 다니나? 네 조카들은 아직 어리고요 동생들은? 오래비? 제 바로 다음 동생은 계집애고요 그 다음이 오라비야요 다 무슨 학교에 댕겨? 여동생은 무슨 무슨 고동여학교 4년생이에요 16살이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14인데 금년에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순옥이 동생도 16살이면 한창 이쁠라일세에 이름이 무엇? 분옥이아요 분옥이? 무슨 자? 초도 밑에 나눌 뿐 한자요 어렵기도 하이 아버지가 한문을 좋아하셔서 그런 어려운 글자를 붙이셨어요 그래 분옥이도 순옥이 닮았어? 순옥이처럼 그렇게 맑고 이뻐? 순옥은 웃고 대답이 없다 자동차 왔어요? 하고 순이 어머미 뛰어들어온다 집은 수원 아주머니라는 안빈의 먼 촌 고모되는 늙은 만화님께 맡기고 옥남이 4모녀와 순이 어머문 원산으로 갔다 식전 원산 역두에는 안빈이가 나와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혁이와 윤희가 안빈에게 베어 달리고 순이 어머미 품에 안긴 정의도 아빠! 아빠! 하고 조그마한 손을 내어 흔들었다 옥남은 행복된 듯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안빈이가 가족을 위해서 얻은 것은 송도원 바닷가에 있는 별장이었다 바로 문앞이 바다여 백사장이 있고 담을 둘러막은 뜰까지도 있었다 2층에는 큰 방이 하나 있고 밑층에는 응접실까지도 있어서 상당히 사치한 집이었다 방들을 둘러보고 2층 난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옥남은 곁에 섰는 남편을 보고 왠걸 이렇게 좋은 집을 얻으셨어요? 집세가 퍽 많겠어요? 하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남편을 한번 돌아본다 돈도 넉넉치 못할 텐데 하는 걱정과 남편이 애써서 번 돈으로 하는 생각에 옥남은 가슴이 뻐근한 것 같았다 염려 말어 어린이라고 아주 몸에 좋은 게야 바다 냄새 나지? 옥남은 어린 계집애 모양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 또 저 퍼런 바다와 흰 모래밭을 반사하는 광선이 좋은 거야 자외선이 많고 공기 중에는 더러운 티끌이 없고 여기서 몸이 까맣게 되도록 일광욕을 해요 헤엄은 치지 말고 가만히 저 모래판에 나가 들어 누웠기만 해 아이들 또 빨간이 벗겨서 내아놓고 오늘은 고난이 집에서 푹 쉬고 내일부터 좋지? 마음에 들지? 옥남은 또 고개만 까딱하고 수척한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띄우고 남편을 바라본다 안비는 감격한 듯이 아내를 껴안아서 가만히 그러나 오래 입을 맞춘다 옥남의 두 뺨이 발그레해지고 숨이 새끈새끈 한다 옥남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 속에 취한 것 같았다 이날은 오래간만에 옥남이가 남편과 온종이를 같이 있었다 낮잠을 한잠 자 하고 남편이 손수 자리를 깔아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간 뒤에도 옥남의 두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남편은 옥남이가 잠을 깨어서 일어나기만 하면 보일만한 모래판에다가 작은 텐트를 치고 놀고 있었다 순이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안비는 정의까지도 혼자 맡아가지고 있었다 수영복을 입은 남편과 아이들이 바로 집앞 불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야 옥남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두 손을 합하여 가슴에 안고는 자리에 누웠다 그 고맙습니다는 하느님께 사례는 기도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옥남 자신도 몰랐다 하느님과 남편과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옥남에게 느껴졌다 철썩 우르르 철썩 우르르 하는 음향 장단 맞춰서 울려오는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옥남은 한참을 늘어지게 잤다 다시 철썩 우르르 철썩 우르르 철썩 우르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깬 옥남은 곧 난간에 나가서 앞을 바라보았다 텐트 속에 세 아이를 채우고 남편이 석양 누르스름한 빛을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옥남은 남편이 있는 대로 따라 나갔다 한잠 잤소? 네 이것들도 자요? 옥남은 아이들을 본다 그 애들 또 한 반 시간은 잤소? 당신도 한잠 주무실 걸 그랬지요? 난 어젯밤에 잘 잔걸 당신도 원산이 처음이시요? 원산은 처음은 아니지만 송도원 해수욕은 처음이야 당신도 처음이지? 난 처음이에요 어떻소? 좋아요 난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옥남은 부끄러운 듯이 웃는다 안빈도 빙그레 웃는다 좋거든 명년에도 옵시다 글쎄 하고 잠깐 쉬어서 옥남은 내년 명년까지 살까요? 하고 적막하게 웃는다 원 쓸데없는 소리 내 병이 나을까요? 그럼 낫지 않고 폐병이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한 것은 옛날 말이야 지금은 해일바라고 아주 정해놓은 병이요 잘 안정만 하면 나아 글쎄요 석가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병을 고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 있는 이라고 첫째는 마음 가지기 간호사보다도 간호부가 병원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커 그러니까 좋은 간호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야 간호부는 첫째 친절해야지요 친절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겉으로 친절하지 않은 간호부가 어디 있나 속으로 병자를 사랑해야 돼요 속으로 진정으로 말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생기고야 정말 친절이 나오나 정성은 나오고 병자란 의사와 간호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단 말이야 저 의사가 내게 정성이 있나 없나 저 간호부가 정말 나를 위해주나 아니하나 그것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의사나 간호부가 지성으로 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병자들은 빤히 알고 있어요 왜 어린애들이 그렇지 않은가 아무 말 아니하더라도 어른이 저를 기해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지 않소 참 그래요 병자도 마찬가지야 저 의사가 나를 위하는지 저 간호부가 건성예로 저러는지 다 알아가지고는 만일 저를 위하지 않는 줄만 알면 마음이 괴로워지거든 하루 종일 이것이 병의 큰 해란 말이야 불쾌하고 괴롭고 한 것이 그러면 신경이 흥분하고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내리기도 잘하고 그렇거든 그래 혜진을 해보면 병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되게 알어 순옥이는 잘하지요 잘해 그래 병자들이 순옥이만 찾지 순옥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안비는 옹남을 힐끗 본다 어젯밤에 차표를 사가지고 와서 짐을 모두 제 손으로 붙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리고는 차를 탄 뒤에도 청량리까지 저도 타고 오면서 아이들을 다 재워주고 내 옷을 다 개켜주고 그건 참 끔찍해요 이 말의 안비는 제가 서울 올라가면 순옥을 원산으로 보내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만있수 내 들어가 목욕물 끓여놓을게 여기 앉아있수 좀 들어눕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들어놔 봐 구름장 가는 것도 바라보고 옷 입은 채로 괜찮아 아무것도 안 묻어 옳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 베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렇게 모래를 모아놓고 수건을 하나 덮어놓으면 베개가 됐거든 봐요 애들 베개도 다 그거야 그리고 들어누웠노라면 목결들이 끝없는 자작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야 그야말로 영혼의 노래지 하느님 작곡 하느님 작사 하하하하 옥남도 웃었다 그럼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 여름이니까 목욕물도 잠깐 끓어 남편이 뛰어들어간 뒤에 옥남은 남편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른 보면 그저 한빛으로 푸른 하늘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일락말락한 구름들이 수없이 오락가락하였다 그것은 마치 상끝한 베일과 같았다 더 오래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베일폭들이 덜어는 동으로 덜어는 서로 또 덜어는 북으로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달랐다 그것은 높이를 따라서 기류의 방향이 다른 것이었다 어떤 때 높은 산이 있는 서쪽으로부터 꽤 큰 구름장이 가장자리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쪽을 향하고 흘러왔다 그것은 한참 동안은 온 하늘을 덮을 듯한 행세를 보이더니만 바다 위로 한참을 흘러나가서는 마치 눈녹듯이 슬슬 녹아버리고는 다시 아까 모양으로 베일 같은 눈에 보일락말락한 열분 구름들이 종종중중 다름질을 하였다 그 중에 약간 두께 있는 구름장은 강하게 일광을 반사하여서 언저리에다가 무지개와 같은 광채를 발하였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푸른 하늘의 변화였다 옥남은 고개를 바다 쪽으로 돌려본다 8월 수평선에는 석양의 구름 봉우리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거무술한 놈 하얀 놈 누런 놈 뾰족한 놈 뭉투릉한 놈 한없이 기어오르는 놈 가로 퍼져 나가는 놈 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였다 이런 봉우리를 바라보다가 아까 보던 저편 봉우리를 돌아보면 벌써 어느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하여 버렸다 다시 이 편을 바라보면 그것도 또 몰라보게 변하고 말았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뾰족하던 것은 뭉투릉해지고 뭉투릉하던 것이 도로 뾰족해지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바닷속으로 잠겨버리는 듯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끝없는 변화와 무상 그러나 또 끝없는 새로운 창조와 영혼 옥남은 안빈의 이러한 글귀를 생각하여 본다 물결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진다 바닷빛도 아까와는 다른 빛으로 변하였다 노르스름하던 것이 젖빛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좀 더 멀리를 바라보면 검푸른 빛이었다 철철철석 주르르 주르르 철석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삼박자로 소리를 내었다 그러다가는 한박자 쉬는 일도 있고 또 한박자를 둘에 갈라서 자주 치는 일도 있었다 철철철으르 철철으르 하고는 한박자 쉬고 이번에는 철으르 철철 이 모양으로 박자를 바꾸는 것이었다 서울 생장으로 바다와는 인연이 먼 옥남에게는 이것은 처음으로 듣는 바다의 곡조요 바다의 노래였다 하느님 작곡 하느님 작사 옥남은 남편이 하던 말을 한번 중얼거려본다 단조한 듯 하면서도 결코 두 번도 같은 소리는 없는 이 곡조를 옥남은 알아듣는 듯 하였다 하늘에 흐르는 엷은 구름들이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것이 이 곡조를 알아듣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옥남은 생각하였다 천지의 리듬 옥남은 문득 이러한 말을 생각하고 기뻤다 그러나 천지는 끝없는 리듬의 연속이다 끝없는 빛의 변화, 행상의 변화 그래서 끝없는 새로움과 끝없는 움직임 옥남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느낌이 씨가 될 것 같다 하고 빙긋 웃고 그리고는 남편을 생각하였다 남편은 이 하늘이나 바다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았다 끝없는 바다의 노래 영혼의 노래를 가르쳐 준 것도 남편이었다 옥남도 남편의 이 힘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인가 하였다 옥남은 음악을 좀 배우고 그림을 배우다가 말았다 그러나 문학은 옥남과는 인연이 멀었다 안빈이가 쓴 책들 중에도 옥남은 보지 못한 것이 있었고 본 것이라도 그리 큰 감격을 받지는 못하였다 또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아마 이것은 안빈 자신이 자기의 작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빈이가 자기의 작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제가 마음에 사모하는 바, 원하는 바의 만분지 일도 표현이 몇 대였다 하는 불만에서지만은 옥남이가 안빈의 작품에서 감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빈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경지조차도 옥남에게는 알아볼 수 없이 높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어디서 우렛소리가 옥남의 귀에 들려왔다 옥남은 벌떡 일어나서 우렛소리 오는 곳을 찾으려고 돌아보았다 저 멀리 영흥쪽 검은 그룹 봉우리에 시퍼런 번개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쏘내기가 오려나? 옥남은 하늘을 바라본다 석양을 받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러이 날고 거진 산머리에 가까이 간 해가 구름장들 사이로 헤매고 있었다 물 끓었소? 하고 안빈이가 뛰쳐나왔다 구름의 설렘, 바다의 설렘, 울의 번개 이러한 설렘에 깨었는가 아이들도 눈을 번쩍 떴다 안빈은 정의를 안고 옥남은 혀비와 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이었다 바다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떼를 쓰다시피 하던 옥남도 마침내 수영복을 입고 안빈과 아이들과 함께 해안으로 나왔다 나오면서도 옥남은 아무쪼록 남편의 눈을 피하였다 그것은 자기의 수척한 몸을 남편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운 것이었다 마르기로 말하면 안빈도 마른 편이었다 그의 팔과 정강이에는 시퍼런 정맥이 솟아나온 것이 보였다 옥남은 남편의 몸이 피둥피둥하지 못한 것이 슬펐다 옥남의 몸은 눈같이 휘었으나 빛이 없었다 여자가 40이 되면 몸에 빛을 잃을 때도 되었지만은 그래도 기름기 없는 피부 속으로 파르스름한 정맥의 그물이 비친 것을 보면 한숨이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자기도 젊었을 때에는 목욕탕에 가서 동색으로 보이는 팽팽하던 피부도 있었다 손등도 부어오른 듯이 토실토실하고 윤이 짤짤 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저통까지도 늙은이 모양으로 축 늘어지고 말았고 손등은 성긋성긋 뼈가 비치고 살빛까지도 검물수름하게 대고 말았다 이러한 몸을 남편의 눈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바닷물에 몸을 좀 담가 봐요 하고 안비는 정의를 안고 윤이를 끌고 바다로 들어간다 협의와 윤이와는 물을 절벅절벅하며 까르럭 끓인다 옥남은 무서운 데를 들어가는 것처럼 한 발 두 발 바다로 들어간다 그리 차지 아니한 물결이 옥남의 장단지를 만져주었다 볕은 따갑고 물결은 잔잔하였다 200미터쯤 북쪽 해수욕장에는 울긋불긋한 여자들의 머리와 검은 남자들의 머리가 수없이 푸른 물 위에 떠 있었다 세상에 모든 근심을 다 잊고 오직 청춘과 건강만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이만큼 들어와 안비는 옥남을 보고 소리쳤다 여기 깊지 않아 잘 봐 협의가 저 가슴까지 차는 물을 가리키며 어머니의 용기를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선뜻하지 않지? 안비니가 가까이 오는 옥남을 보고 묻는다 시원해요 헤엄칠 줄 아우? 헤엄이 뭐야요? 바다가 처음인데 바다가 처음이야? 바라만 봤지 누가 들어가 보았나요? 흠 옛날 여학생이 되어서 저기 있는 저 울긋불긋한 것이 다 여학생들이야 우리 학교에 다닐 때에야 누가 기집애가 벌거벗고 바다에를 들어가요? 음 꽤 변했지 무서워요 무엇이? 바다가 왜? 하도 넓고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겠으니 안 무서워 하고 협의가 목까지 물에 담가본다 하늘은? 하늘이야 늘 보는 게지만 그래도 넓고 깊기로 말하면 하늘이 더하겠지? 그야 그렇지만 하고 옥남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다 며칠 사귀면 또 바다도 정이 들지 바다도 우리 동무니까 우리 동무? 그럼 동무 아니고 하늘도 동무고요? 그럼 다 동무지 다 우리 놀이터라면 놀이터고 또 극장이라면 극장이고 활동사진 스크린이라면 스크린이고 그렇지만 무서워할 것이야 아무것도 없지 그렇긴 그래 그래도 어찌 생각하면 바다랑 하늘이랑 또 이 한량없는 무엇이랄까 생명의 깊은 소랄까 그것을 끝없는 시간이라고 한다지요? 그것이 모두 무서운 때가 있어요 제 그림자도 무서운 때가 있으니까 자 거기 펄쏙 주저앉아 봐요 이렇게 아 시원하다 처음엔 좀 썬뜩해도 한참만 있으면 시원해 정의도 좀 들어가자 옹남은 남편의 말을 거슬리기 어렵다는 듯이 바닷물에 몸을 담근다 두어 번 흑흑 느껴졌으나 남편이 걱정할 것이 두려워서 참는다 자기 몸은 마치 한량없이 깊은 물속에 잠겨버린 것 같았다 온통 물이요 제 몸뚱이가 없어지고 머리만 남은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협과 윤희는 벌써 물에 익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래도 가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나 없나 알아보고야 마음을 놓고 또 놀았다 옹남도 늠실늠실 물결들이 어깨와 목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 유쾌하였다 정의는 엄마한테 간다고 두 손을 내어밀고 때를 썼다 엄마에게로 올마간 정의는 엄마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고 깔깔대고 웃었다 옹남이가 유쾌하여지는 것을 보고 안비는 만족하였다 이 바닷물은 말이야 우리 지구에 있는 물질치고 아니 포함된 것이 없거든 그럴 것 아니요 몇백 년을 두고 물들이 말이야 땅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구의 성분을 녹여다가는 바다에 몰아넣거든 그러니까 혹은 원소대로 혹은 염류와 같은 화학물로 도무지 없는 것이 없단 말이야 이 물에 하고 안비는 바닷물을 한순바닥 떠가지고 주르르 흘리며 지구를 약탕관에 넣고 달여낸 물이 이 바닷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으로 말하면 없는 약이 없을 거 아니요 그래서 해수욕이 좋다는 건가요? 그야 약만을 위한 것이야 아니지 약으로 말해도 없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해수욕을 하는 중에 우리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은 그것 내에도 우선 오 즉 산소인데 보통 산소는 오투 가 아니요 오투 알지? 그럼 그것이야 모르려구요 그런데 오조는 오 쓰리 란 말이야 이놈이 호흡기에 썩 좋은 것이여든 자 맡아봐요 이 좀 새큼한 듯한 냄새가 오존 냄새야 그리고 또 일광 그 중에도 자외선 말이야 이것이 바닷가에는 강하거든 그리고 또 물의 온도의 자극 또 물의 압력의 자극 또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 몸을 치는 것도 이를테면 다리를 밟거나 주무르는 셈이여든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말이야 바다에 이렇게 척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아주 넓어지지 않소?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이 이 바다와 같이 헌칠하게 무현하게 되지 않아? 참 그래요 그게 다 약이야 무엇하러 이런 약들이 다 있을까요? 옥남은 웃는다 당신 병 고치라고 안빈도 웃는다 한참 있다가 안빈은 한 달 동안 바다의 말을 잘 배우시오 하고 흰 거품을 불고 달려드는 물결을 손으로 만진다 바다의 말 바다의 이야기 바다의 노래 음... 음... 옥남이가 웃는다 자 이제 나가 모래에 나가서 놀아 어째 죽기가 싫어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생각이 나요 오라이 두 사람의 눈빈도 빛도 빛난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으나 그것이 보통 슬픔의 눈물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자 나가 너무 오래 있으면 추워 안빈은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옥남은 하늘이랑 바다랑 또 바다의 노래랑 끝없는 리듬과 생명의 리듬이랑 우리의 생명이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길다던 말이랑 남편의 사랑이랑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결 소리가 들리고 서늘한 바닷바람에 모기장이 펄렁거렸다 세 아이는 벌써 잠이 들고 그 저편에 누운 남편도 잠이 들었는지 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요하였다 한 식구가 이렇게 한자리에 소도록이 모여 자는 것이 옥남에게는 더할 수 없이 대견하였다 한 번 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있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전등도 끄고 초승달도 벌써 넘어갔지만은 방 안은 하늘빛과 바닷빛으로 황혼 만큼은 환하였다 정의, 윤희, 협의 남편의 눈 모양이 보이고 특히 얼굴들만은 무슨 빛이나 바라는 것 같이 더 분명하게 보였다 옥남은 아내로의 사랑 어머니로의 사랑 이 모양으로 사랑 속에 잠겨 바닷소리를 듣고 있다 철석, 차르르, 차르르, 철석 옥남은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남편과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잠이 든 남편을 깨우기가 미안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이야기가 해보고 싶었다 옥남은 몸을 반쯤 일으켜서 아이들 너머로 넘썩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반드시 누운 귀에 가슴이 간격맞게 들먹거리고 숨소리도 순하게 깊게 들렸다 주무시유 옥남은 귓속말 모양으로 물어보았다 대답이 없다 잠이 드셨군 하고 옥남은 도로 몸을 자리로 끌어왔다 응? 나 불렀소? 그제야 안빈도 잠이 깨웠다 깨셨어요? 내 소리에 깨셨소? 응, 왜? 잠이 안 와? 응, 잠이 안 와요 왜? 몸이 괴롭소? 아니, 몸은 편안해요 그런데 왜 잠이 안 와? 너무 기뻐서요 무엇이?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언제는 떠나 있었나? 왜? 그래도 그래도 무엇? 지금까지는 다들 멀리 멀리 떠나 있다가 오래간만에 오늘 처음 다시 반가운 식구끼리 만나서 한자리에 이렇게 누워 자는 것 같아요 자꾸 기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 밤이 한 천년이나 길었으면 좋겠어 하고는 잠깐 쉬었다가 고개를 들어서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이 밤이 새면 또 다들 멀리 멀리 서로 떠날 것만 같아서 이제 떠나면 또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한 대 모이는지 모를 것만 같아서 왜? 글쎄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나요 방정맞은 생각이죠? 하고 옹남은 도로 베개에 머리를 던졌다 방정은 왜? 글쎄 방정맞은 생각 아닐까요? 인생은 정말 그렇거든 인생이 그렇죠?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식구끼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한 대 모여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요 그렇지만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서울을 가더라도 오는 토요일이면 또 올 것 아니요? 그야 그렇지만 서로 죽어서 떠나면 다시 만날 수가 없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 이별이 아니아요? 그래도 또 만날 날이 있지 언제요? 만날 인연이 오는 날 글쎄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좋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는 줄 믿더라도 떠나기는 슬픈 일인데 이것이 영 이별이구나 하면 슬프지 아니에요? 잠시 말이 끊기고 물결 소리만 들린다 안빈은 옥남의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다행히 여겨 우리가 이번에 만난 것이 처음인 줄 아시오? 하고 이번에는 안빈이가 고개를 들어서 옥남 쪽을 바라본다 글쎄 처음이 아닐까요? 옥남도 고개를 들어서 안빈을 바라본다 당신과 나와는 과거에도 여러 천만 번 수없이 부부가 되었거니와 미래에도 여러 억만 번 또 수없이 부부로 만나는 것이야 글쎄 그럴까요? 성경에도 부활하는 날은 서로 만난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한 번만 또 만나는 것이 아니야 수없이 여러 번 만나는 거지 글쎄 그랬으면 자케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지질 아니하니까 걱정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아무것도 없어질 것만 같어 무엇이 남겠어요? 다 썩어져서 없어지지 숱이 다 타면 불이 사라지고 재만 남는 모양으로 안 그럴까요? 저마다 그렇게 쓰러지나? 저마다 라니? 아주 성인이 다 되어서 부처님이 다 되어서 말이요 아무 원도 한도 욕심도 다 없어져야 사라진다는 거요 불교에서 그것을 열반이라고 아니하오? 그렇지만 원도 많고 한도 많고 욕도 많은 우리 중생들은 쓰러지래야 쓰러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그 원과 한과 욕심을 다 풀고야 쓰러지지 그럼 쓰러지는 게 좋은 것이게? 그럼 좋지 않고 왜요? 왜라니?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니 좋지 않아? 다시는 병도 고생도 없고 흠 옥남은 웃는다 정말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오직 고생이요 이 어린 것들도 한평생 살아가자면 고생이 적소? 벌써부터도 무엇이 뜻대로 안 되어서 보채고 떼를 쓰고 하는 거 아니요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면 더 하지 않소? 더 힘이 든단 말이요 그렇긴 해요 옥남은 한숨을 쉰다 한참 있다가 옥남은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바라본다 또 나는 게지 죽는다는 게 새로 난다는 뜻이여든 어디? 무엇으로요? 우리가 태어날 만한 대로 우리가 태어날 만한 것으로 소위 엇보라는 것이지 선이나 악이나 제 간만큼 말이야 그렇기도 해요 이치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 무엇이 가서 태어날까요? 영혼이 나가서 태어나나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 붙이면 썩지 않소? 썩죠 아주 썩나? 싹이야 나죠 그거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거야 우리 몸에는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이를테면 흙을 불로 반죽해서 된 것이 우리 몸이지만은 그 밖에 이 물과 흙을 가지고 우리 몸이 되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거든 이 생명이란 것이 불로 태워도 타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요 제가 한 일을 다 하고 나서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야 생명이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수없지 우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당신 무엇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소원이 당신의 내 생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 가령 당신이 그 소원을 가지고 가령 당신이 그 소원을 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말이요 내 아내가 되고 애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또 태어난단 말이요 내가 죄가 많으면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당신만큼 깨끗한 일생이면 그만한 소원은 넉넉히 달할 거요 나를 너무 높이 보셔 아니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 말이요 죄가 크면 그 죄값을 먼저 하고 나서 소원을 달할 테지 벌을 받아서? 어디 벌을 주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벌을 받을 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 또 죄니 죄 아니니 하는 것이 없지 이러니 폐지하면 제 손으로 다음번 저를 이룬단 말이요 거기 추호나 차착이 있을 리가 있소? 이 우주란 곧 인과의 법칙이니까 그 법칙의 고동이 하나만 틀리더라도 우주는 깨어지는 것이여든 그것이 불교 이치요? 석가여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고 하겠지만은 누구나 우주와 인생을 바로 보면 이치의 다라고야 말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치지 그것이 진리란 말이요 진리야 하나뿐 아니요? 그럼 영생은 저마다 있게? 그럼 그럼 죽는 건 없게요? 오늘이 죽고 내일이 나는 셈이지 그럼 내가 지금 죽더라도 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아이들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나요? 그럼 인연만 남으면 인연이 남다니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남으면 말이요 당신은 다음 생에 나하고 또 부부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오? 나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소? 네 언제고 몇 억만 번이고 그렇지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게 당신께는 고통일 거야 하고 옥남은 길게 한숨을 쉬며 자기가 정신으로나 몸으로나 남편만 못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옥남의 눈에는 눈물이 돈다 옥남의 말에 안빈도 눈이 쓰러짐을 깨달았다 갑자기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여보 한참 잠잠한 뒤에야 안비는 일어나 앉으며 입을 열었다 네? 옥남의 소리는 떨렸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돌아 누웠다 마치 아직 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실로 옥남의 속에는 늘지 아니하는 처녀 마음이 있었다 여보 안비는 한 번 더 불렀다 네? 옥남은 억지로 상체를 돌렸다 안비는 옥남에게로 상체를 굽히며 당신과 나와 부처가 되어서 생명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새새 생생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시다 그러고 애들도 새새 생생의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서 잘 사랑해주고 잘 인도해줍시다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하고 옥남의 손을 더듬어서 꼭 지었다 옥남은 다른 손으로 옥남의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을 꼭 눌렀다 마치 영혼이 아니 놓치려는 듯 잠잠한 어둠을 통하여 물결 소리가 울려온다 백랑성이 그 희고 밝은 광채를 바라며 이 부처의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안비는 옥남의 가슴이 자주 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병으로 숨이 좀 찬 마치 높은 언덕이나 뛰어올라온 사람의 숨소리와 같았다 다만 옥남의 숨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있을 뿐이 달랐다 이거 너무 흥분해서 안되겠는데 하고 안비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걱정이 나왔다 그러나 그러한 말로 아내의 행복된 종교적인 심경을 깨트리고 싶지는 아니하였다 얼마 있다가 옥남은 그게 정말일까요? 하고 남편의 손을 더욱 꾹 누르며 물었다 무엇이? 이 생에서 죽더라도 내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죽은 한이 거 정도 그럼 내가 그것을 꼭 믿으니 당신도 꼭 믿우 당신이 믿으시는 것임은 나도 믿어야 하겠지만 하고 옥남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 누군지 알아볼까요? 전생의 의식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생의 기억이 없는데 왜 없어? 어디 있소? 나는 아무 기억도 없는데 어린애가 나면서 젖을 빠는 것도 전생의 기억이고 낯살차면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도 전생의 기억이고 욕심쟁이가 욕심을 내는 것도 전생의 기억이고 다 전생의 기억이지 본능이니 기질이니 하는 것이 다 전생의 기억이거든 그럴까요? 그럼 그렇지 않고 하긴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전생에 당신과 만났던 기억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전생에 날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신이 여름방학에 동경서 오는 기차 속에서 나를 처음 만나지 않았소? 응 누마주서부터 그때 나를 처음 만나니까 어떻디까? 왜 그런지 모르게 반가워요 의지하고 싶고 공연이 부끄럽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것봐 그게 전생의 기억 아니요? 당신이 나를 만나러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나를 보고는 알아본 것이여든 그렇지 않으면 허구 많은 사내에 왜 나한테로 시집을로우? 하아 참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무엇? 날 처음 보실 때 어떠셨어요? 나도 그랬지 무얼요? 왜? 그때 차가 끊어져서 이와쿠니에서 조그만 여관에서 방에 없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한방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랬지 당신은 벽을 향하고 돌아 넣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잠만 자던데 난 혼자 밤을 꼬박 새웠건만 하하하 왜 웃어요? 그럼 남의 처녀하고 부득이 한방에 자게 된 사내가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하우? 하하하 그러셔도 나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면야 잠이 오겠어요? 당신은 여자니까 내가 무서워서 못 잤겠지 아냐요 나는 당신께서는 마음이 없으신 걸 억지로 당신한테 시집을 왔어 오시깎게 네 여보야요 흐흐 이제 그만 자오 너무 이야기를 오래 했소 안비는 자리에 누웠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바람이 자는지 물결소리가 잔잔해진다 한마디만 더 하고 옹남이가 이번에는 일어나 앉는다 잘하니까 한마디만 뭐? 참 그런 것도 같아요 무엇이? 아니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어디서 한 번 본 사람 같거든요 한 번만 본 사람이 아니라 퍽 반가운 사람인데 오래 떠났다가 오래 두고 찾다가 찾다가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당신의 가름한 눈이랑 우뚝한 코랑 그리고 음성이랑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내 생각에 당신이 처음 보는 이 가치가 아니했어요 옹남의 음성은 더욱 명랑해졌다 그리고 한참 웃고 난 뒤에 옹남은 말을 이어서 그래 대본에 이가 내 남편들이라고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옳게 생각했어 자 이제 자오 졸리세요? 아니 당신 몸에 해롭단 말이요 옹남은 남편의 말대로 드러눕는다 옹남은 전생과 내생을 두루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옹남의 잠든 숨소리를 듣고 나서 안비는 덧문을 소리 안 나게 닫고 자리에 누웠다 아침 6시 저녁 8시쯤 해서 어떤 중년대회가 어린애를 하나 안고 둘은 손을 끌고 해안으로 산불을 하는 것이 4,5일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람들 눈에 안이 끌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젊은 남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젊은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주의를 끌게 되었다 남편이 어린애를 안고 아내가 두 아이를 끌려 데리고 남편과 가지런히 해돋는 물가로 천천히 걸어가는 양의 미감을 청년 해수욕객들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 광경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깊이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 부부가 들가로 걸어가는 양은 종용 그것이요 화평 그것이었다 이따금 들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사냥하다가 날아가는 물새들을 바라보는 애에 별로 한눈도 팔지 아니하고 꽃 같은 무거운 걸음으로 그들은 속림 끝 강과 바다가 합수하는 목까지 걸어가서는 모래 위에 한참 앉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들가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었다 의 좋은 데에 화평한 가정 점잖은 교양 있는 사람들 이 내에는 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었다 그게 누굴까 우리나라 사람일까 하는 의문은 마침내 그야말로 안빈 부처임을 알게 되었다